기자들과의 지릉답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운동권에서부터 함께해온 민주진영 대연합 관성을 떨쳐지지 못했다라고 정의당을 비판했고요. 운동권 대연합 다시 실현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조국 신당, 개혁연합 신당, 진보당과 함께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의생 정당에 참가하게 될 것 같은데 또 운동권 대연합이냐. 이거 안 된다. 독자적으로 재산지대 만들어야 된다라고 정의당을 향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 새로운 선택에 정의당 당직자 출신들이 왕창가 있는데 금태섭 의원이 거의 정의당 끼고 사실은 정치하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니 저는 민주당 비례연합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제안도 받아본 적이 없고 결정도 한 바도 없지만 갑자기 있지도 않은 연합을 공격하면서 제3지대 연합이 진짜 연합이라고 주장하는 본인 사고 주관이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소신이 그러면 거기에 지금 제3지대 연합에서 민주당에서 가장 많은 기득권을 누린 분들이 나와가지고 양당 기득권 정치를 비판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건 원래 정의당이 해야 될 말 아닙니까? 그리고 제3지대라는 것은 우리가 유럽 정당을 모델로 봤을 땐 정치권 밖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형성되는 거. 예를 들어서 스페인의 오성운동이나 포데무스 같은 거 이런 식의 어떤 걸로 해가지고 정치권에 새로 들어온 에너지를 제3지대라 그러는데 아니 거기 제3지대는 다 1당 2당 출신들 다 나가신 건데 그게 제3지대가 맞느냐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가 거기서 양당 기득권 정치 청산하고 정의당이 표방했던 가치를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3지대는 진리고 운동권은 청산되어야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 논리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맨날 586운동권 공격하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네 한동훈 위원장 첫 일성이 그거였고요. 패거리 이권 카르텔 인형과 이익에 기반한 이권 카르텔을 운동권이라고 규정 짓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유호정은 난 운동권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네. 내가 보기에는 국민의힘하고 맥락이 똑같고 그 다음에 나는 운동권이 아니다. 아니 본인이 운동권이 아닌데 어떻게 운동권에 비례 1번 운동권 정당에서 그리고 여기가 운동권 정당이고 그렇게 국민 속였다면 그럼 탈당을 하시라고 여기가 운동권 정당이고 그렇게 막후에서 정파가 다 말아먹는 정당이라면 그럼 탈당을 하시라고 탈당을 이 얘기를 얼마 전부터 계속하는데 탈당은 안 하면서 욕하는 게 우리가 그게 추잡스럽다는 거지 야 여기 운동권이야 나하고 안 맞아? 나는 제3의 정치에 꿈이 있어? 그럼 선착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말이 길고 행동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탈당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탈당하면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 주셨네요. 그런데 탈당도 이제 생각해보니 안 됩니다. 이러다가 탈당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주말에 단계위 가고 다음 주에 있고 심지어는 가구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그러는데 다 좋아요. 그러니까 다 좋다고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 하면 나 정말 탈당하기 싫고 국회의원직 유지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떠나는데 시간도 걸리고 또 설득도 해야 되고 또 뭐 저기 이왕 가는 거 침이라도 한참 확 뱉어놓고 우물에 침 뱉고 나가느라고 또 시간 걸리고 아니 뭔 탈당 절차가 이렇게 복잡해? 그러게요. 그냥 A4G의 탈당계에 딱 서명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 탈당 그렇게 써놓고 하면 되는데 아니면 온라인도 돼. 온라인도 치를 다 빼놓고 나가네요. 지금 보면 국민들이 볼 때도 이렇게까지 하고 나가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정의당이 민주당 이중대 역할을 해왔다. 이런 예시를 들었습니다. 검소 한박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한 그 상황 때도 여러 가지로 그때는 반대했죠. 그게 무슨 이중대 역할을 참여 안 했는데 이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립성을 잃어버리는 상황이다. 독자적인 제3지대로 평가받기 어려운 게 정의당이다. 규정을 지었더라고요. 또.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금태섭 의원 옆에 가서 서면 나 그당까지 내가 가서 지지율 반토막 내버릴 테니까 말을 좀 자제하고 삼가하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 지금까지 민주당에 가면 정의당이 협력을 안 해서 선언해야 하는데 그리고 모든 네티즌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왜 정의당은 대우에서 이탈했냐. 지금까지 그거에 시달려왔는데 그럴 때 따박따박 표결에 저기 다 참여해놓고 본인이 그런데요. 본인이 다 표결에 참여해. 그러면 저기 소신 투표 했습니까? 안 했잖아. 안 했잖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나갈 때 말 다르고 들어올 때.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화장실 갈 때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또 자기 입으로 그렇게 다 표현을 하십니까? 그래. 그래서 저기 가서 그럼 민주당 이중대 안 하겠다. 뭐 저기 뭐 그러면 지금까지 정의당이라고 하면 이제 사회적 약자 비정규직 장애인 여성 그래서 우리 사회 비주류들을 일단 안고 가는 정당이 되겠다고 표방을 했고 그러다 보면 민주당하고 상당히 부딪히는 게 많았죠. 사실은. 사실 또 체포동의안이나 이럴 땐 협조를 안 했고. 그리고 이중대라고 할 만한 거는 특검에 김건희 특검 발의한 거라든지. 이런 건 오히려 이중대라기보다는 본부중대에 가깝죠. 그렇죠. 제일 앞장 서 있었죠. 제일 앞장 서는 거 아니야. 굉장히 견인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해시당초 정의당이 발의하고 다 통과까지 가는데 주역이 됐던 거 아닙니까? 수정안도 그렇고. 이런 걸 이중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뭐 조국 사태를 얘기하는 건가? 뭐 조국 사태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또 반복하는 거 아니냐. 조국 사태. 맞아요. 우리 딜레마였어요. 검찰개혁을 하려면 조국을 선택해야 되고 특권 철폐를 얘기하려면 조국을 반대했었어야 돼요. 그걸로 당이 찢어져가지고 우리 아주 회복이 어려운 상처받았던 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진통 끝에 됐는데 그러면 자기 국회의원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게 이중대라면 정의당에 입당을 하지 말아야지. 이중대라는 건 주로 심 의원이 대표하던 2015년, 16년 무렵이 가장 이중대 비난을 많이 받았을 때거든요. 맞아요. 그때가 제일 우리가 외부에서도 그랬죠. 아니 그러면 그때가 이중대론이 가장 우리가 많은 비용을 치를 때인데 그거 뻔히 보면서 왜 입당했어? 그거 뻔히 보면서 아 그렇네요. 그때까지 거슬러 가면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틀어져서 문제지. 아니 그러니까 뭐 저기 뭐냐 이래 보면 혼자서 어떤 공기방울 같은 자기 세계에 갇혀서 공기방울 뭐 이랬는데 만약에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지금 얘기하는 그 제3지대가 그러면 진짜 제3지대냐 저는 이거 따지고 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 개혁의 창끝 정당으로 거듭나자. 이게 이제 제가 당내에서 주장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이중대로 매도하실 거라면 그래서 그거 참여 안 하시겠다면 아 그럼 제3지대 그 저기 뭐냐 허구인데 허구성을 내가 또 제3지대를 위해서 내가 조언해 줄 것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오늘 좀 몇 개 좀 풀어놔 주시죠. 아니 저기 뭐냐 이호정 의원 창당 공동준비위원당도 하시고 옆에 자꾸 세우시는데 우리 그 짓 하다가 국회의원 두 석 손해받다. 2020년 선거에서. 그랬는데 그때 저기 뭐냐 거기 보니까 이중석 천하람 이런 분들도 많이 오던데 개혁진당. 그런데 천하람 의원이 이호정처럼은 우리 하지 말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맨날 어디 축사할 때 같이 모이고. 같이 제3지대하고 같이 모습 보이더라고요. 내가 물어보면 다 알려드리겠다. 그리고 저기 뭐냐 이거 내가 이거 보니까 이거 기자회견문이라고 내놨는데 도대체 이게 정치가 얼마나 무섭고 이 말의 무게가 얼마나 이게 국회의원이 청금 같은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제의 동지를 오늘 등 뒤에서 칼 꽂는 이런 거를 이제 청년들이 볼 때 아 저렇게 해야 우리도 성공하는구나. 국회의원 한 자리도 저렇게 해야 하는 거구나. 만약에 이런 식의 메시지를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주고 계신다는 이런 점들을 보면 단호히 응징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건 탈당을 하든 말든 어떤 정치의 기본을 바로 세운다는 관점에서 보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바란이다. 그리고 저기 뭐냐 사실은 탈당 안 할까 봐 정의당 내에서도 설설 껴요 지금도. 그래요. 그 유호정 의원 건드리지 말라고 저한테도 얼마나 압력이 심한지 혹시라도 탈당 안 하고 버틸까 봐 뭐 뭐 뭐 이러는데 지금 밖에 나와 떠드는 사람 저 혼자예요. 그렇죠. 당에 가면 말려. 제발 좀 가만히 계시라고. 아니 그런데 그러면 기성세대가 회초리를 안 들어? 난 그게 더 어이가 없네. 아니 우리 당이 얼마나 지금 사정이 어렵고. 이제 그 참 저도 간병 요양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이게 소생시키려고 이 한 데서 추운 데서 우리가 개고생하고 있는데 그랬는데 저기 뭐냐 아무 말이나 막 떠드는 걸 그러면 응징하지 않고 이 땀 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죠. 할 말은 해야죠. 얼마나 사정이 딱하여가지고 난 그렇게 못한다. 할 말은 해야 된다. 그럼요. 할 말은 하셔야죠. 이게 저기 뭐냐. 아니 저기 정의당이 권위주의와 팬덤 정치로 타락했다 그러는데 정의당에 무슨 팬덤 정치가 있습니까? 김종대 팬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겁니까? 아니 팬덤이 무슨 팬덤 정치가 있다는 거야 정의당에. 그렇네요. 여기 조직문화에서 그게 용납이 됩니까? 그리고 저는 오늘 류호정 의원 기자회견을 듣고 또 지릉답을 들으면서 아니 제3지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세 번째 권력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 정권에 대한 얘기는 아예 없더라고요. 아예 없어요. 민주당 비판을 하고 정의당이 민주당 이중대라는 비판. 여기 있네. 이중대라는 근거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 박원순 전 시장 조문. 이때 민주당과 세계관이 일치하는 선택을 했다. 이게 이중대구만. 그러면 조국 법무부 장관 그걸 보고도 정의당에 와서 국회의원은 왜 해? 그걸 지켜보고도. 이중대 근거가 그거 아니여. 운동권 연합이면서 조국 장관 사건 박원순 전 시장 조문이나 갔다는 거 아니여. 조문은 이거는 본인이 국회의원 된 뒤에 벌어진 일이 맞아요. 그런데 조국 장관 사건은 앞에 거 아니여. 그렇죠. 그걸로 이미 정의당이 큰 상처를 받았잖아. 그러면 그걸 봤으면 거기 와서 국회의원 시켜달라고 자격식이 됐을 때 완전히 울며 울며 매달리는 건 또 뭐야. 조국 사태를 보고도.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는 도대체가 정의당 의원들이 4년간 뭐 했나 모르겠어. 의원 선배로서 이렇게 보시는군요. 아니 이렇게 저기 막 나가는 정치를 하는 걸 4년간 뭘 갖다가 길을 살려가지고. 거기다 인천연합 공격하는데 인천연합에서 국회의원 된 게 이정미 전 대표인데. 자기 후원회장 했어요. 유호정 처음에 국회의원 돼서 자발적으로 청년 키워야 된다고. 후원회장 맡은 게 이정미입니다. 이정미 전 대표. 이렇게 보면 심상정 이정미 여태까지 유호정 의원을 계속해서. 유호정 회초가 있다면 거기에 물 주고 거름 주고 했던 게 여기 거명된 그 사람들이 정치 잘하라고. 말썽 피워도 다 봐주고. 이거 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또 충격적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의당에 대한 매서운 비판 또 자신을 옹호하고. 매서운 비판이 논리적이어야 매서운 비판이지. 그냥 막 나오는 게 매서운 비판입니까? 난 비행함을 느끼고. 심의원도 사과를 했지만 사과 갖고 모잖아요. 이건 진짜 정의당이 석고대제해야 될. 심상정 외국 포함해서 정의당이 석고대제해야 된다. 사실은 비대위원장이 이미 사과 메시지를 냈고 언제까지 사과만 할 거냐. 우리도 이제 윤석열 정부하고 또 싸워야 될 입장인데. 이래가지고 뭐냐. 저기 뭐냐. 유호정 문제 하나만 우리가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잊어버릴 만하면 그냥 저기 뭘 하나 툭툭 뱉어내는데. 그게 전부다 보면 여태까지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메시지를 팍팍 내놓으니까. 그러니까 정의당을 나가서 삼지대를 하는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명분을 정의당이 민주당의 이중대가 됐고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라는 걸 찾은 것이고. 그런데 비대위원님은 계속 주장하신 게 뭐냐면 정의당이 달라지면서 개혁의 칼끝, 창끝이 돼야 된다라고 계속 하셨지 않습니까? 얘기를.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제3지대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정당들이 국민들의 대표가 되겠다는. 의원을 하겠다는 그런 의원들을 배출하겠다는 정당들이 꼭 해야 되는 거. 시대정신이 뭔가. 여기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류호정 의원도 그렇고 제3지대 지금 만들어지는 상황도 그렇고. 글쎄요. 이게 국민들의 시대정신과 딱 맞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주장하면서 제3지대 정치 세력화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판단을 해봤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피해자 코스프레예요. 가장 청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득권을 노렸습니다. 거기에서 국가와 당이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4년을 비난 속에서 살아왔다. 그러니까 받은 거는 그건 주는 대로 넙죽넙죽 먹고 어쩌다가 싫은 소리하는 거. 누군가 충고하는 거. 나는 비난만 받고 살았다. 난 피해자다. 지금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렇죠. 당 주류의 어떤 그런 요구와 아니면은 어떤 뭐 여기는 단어는 안 나왔지만 강압 속에 주류가 이렇게 가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정의당의 색깔을 낼 수가 없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민주당 2중대 역할을 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Buddonia...